한편 가장 많은 관심이 모였던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예상대로 민주당의 개빈 뉴썸 후보와 공화당의 존 콕스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. 어제 주지사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개빈 뉴썸 현 부지사는 134만 9천 5표를 득표해 득표율 33.4%로 1위 결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. 2위는 공화당 소속 100만 장자인 존 콕스 후보가 105만 8천 659표 득표율 26.2%를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.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피난처주 철회를 주장한 콕스 후보를 공식 지지한 바 있습니다. 반면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됐던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시장은 13.5% 득표율에 그치며 3위, 아시안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존 치행 후보도 9% 득표율에 그쳐 5위로 결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. 따라서 돌아오는 11월 선거는 민주당 대 공화당의 대결 외에 피난처주 찬성과 반대, 반 트럼프와 트럼프의 대결 구도 양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.